안녕하세요 유황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테슬라 비중을 늘리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침 출근 영상에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출근하실 때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안전출근 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말씀부터 드릴게요. 제가 불주나 쏙슬, TQ, 삼슬라 어느정도 비중을 가지고 장기 물량을 확보한 상태에서 테슬라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쏙슬이 그렇게 반등을 세게 폭등이 있어도 엔비디아가 폭등이 있어도 포모 현상이 있다기보다 장기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 포모 현상을 커버할 수 있었다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테슬라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고 많이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비중을 늘릴 구간이 어느정도 24년도 3월 4월 그리고 1분기 정도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운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테슬라 비중을 조금씩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4월 2일날 테슬라가 1분기 차량 인도량 발표가 있었는데요. 발표하기 전에 저희가 한 43만대 정도 인도량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실제로 열어보니까 38만대로 더 낮게 나와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본장 시작하자마자 162달러까지 하락을 하고 지지를 받고 상승을 소폭해준 모습이었는데 상승하는 걸 좀 확인을 하고 제가 164달러 부근에서 테슬라 좀 모아가겠다 이런 상황 판단이 들어서 매수를 하게 되었고요. 9.77달러에 TSLT를 매수하게 되었고 200만원 정도 물을 타다 보니까 평단도 확실히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테슬라 이렇게 급격한 하락 줄 때 공포스러울 때 남들이 조롱하고 욕할 때 TSLT 테슬라 비중을 늘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지금 메타 엔비디아 비트코인 월봉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전체적인 수익률이 2022년도 11월부터 10월에서 11월부터 2024년도 4월 1일까지의 평균 수익률이 400%, 500%, 심지어 엔비디아 600% 이상 상승을 보여준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과연 메타가 92달러, 엔비디아가 119달러, 비트코인이 16,000달러 이 부근에 있을 때 어떤 투자자가 관심을 가지고 비중을 늘리고 매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도가 바뀌고 시대적인 기술이 맞닥뜨려지고 흐름이 바뀌게 되면 이런 식으로 300% 이상 정말 운이 좋은 수익률도 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TQ나 쏙슬이나 불주도 한번 보실게요. TQ는 250% 상승해줬고 쏙슬 420%, 불주 570% 상승을 해주게 되었어요. 특히나 쏙슬과 불주가 400% 이상 600% 가까운 상승을 해주었었던 이유는 AI, 인공지능 이런 반도체의 열풍과 주도 흐름을 잡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률이 있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높은 수익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어떤 흐름을 읽어야 되는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바로 남들이 관심 주지 않을 때 급격하게 하락하고 공포스럽고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저희 거꾸로 생각할게요. 지금까지는 300% 이상, 400% 이상 높은 수익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하락할 때, 폭락할 때, 공포스러웠을 때 분위기를 많이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공포스러운 걸 다시 생각을 하시면 TQ와 쏙슬, 테슬라 공포스러울 때 언제였죠? 맞습니다. 2022년 1월부터 큐티가 엄청나게 진행이 됐었어요. 금리 인상 심했죠? TQ 같은 경우는 정고점 대비 78% 빠졌고, 쏙슬은 87% 빠졌었어요. 테슬라는 지금 현재 57%, 60% 정고점 대비 많이 빠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실게요. TQ나 쏙슬에 크게 물리셔서 마이너스 60%, 70%, 80% 물리신 분도 계실 거다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때 계속 물을 타시고, 새로운 계좌에서 다시 또 물을 타시고, 타시고, 타신 분들이 지금 TQ나 쏙슬이나 300% 이상, 400% 가까운 수익률 보고 계신 분들이다. 지금은 보유자 영역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어느 분들은 공감 가실 거예요. 그 이유는 2022년, 3년 이렇게 저랑 꾸준하게 투자하신 분들은 아, 맞아. 그때 나 마이너스 50%, 60%, 70%였는데 분할 매수로 변동성 원리 이용해서 저점에서 그냥 계속 매수를 하다 보니까 상승했을 때 엄청난 수익률, 수익전환이 되더라. 심지어 또 2024년도 AI 열풍도 들었고, 반도체, 그리고 빅데크 M7까지도 분위기가 좋았고, 미국 대선까지 있으니 수익전환이 빨리 됐고, 주도들을 잘 만나서 분위기 좋은 흐름으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지라는 생각이 많이 갖고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 과거에 70%, MDD, 80%, 90% 빠졌던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때 저희가 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높은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러한 흐름과 동일하게 봤을 때 엔비디아, 반도체, AI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고 관심이 그쪽으로 갔을 때 상대적으로 테슬라는 많이 빠지고 관심이 없고, MDD 지금 마이너스 60% 떨어진 상황 속에서 적절한 구간에서 야금야금 조금씩 모아갈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테슬라 비중을 야금야금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자주 보여드리죠. S&P500 전체적인 지도 흐름 보시면 3개월 동안 테슬라가 혼자 마이너스 32% 빠졌다. 그래도 외롭지 않게 애플이랑 같이 빠진 모습이었고, 하지만 6개월 동안 테슬라는 33% 이상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른 종목도 다 잘 가고 있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포모 현상을 느끼지 않았던 이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쏙쓸과 TQ, 불주, 그리고 3슬라 장기 분량까지 22년도부터 차곡차곡 비중을 늘렸기 때문에 전혀 포모 현상 없었다. 오히려 더 좋았고, 테슬라를 매수할 수 있는 현금 창출이 되었기 때문에 여유롭게 시장을 대응할 수 있었다라고 바라봐 주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거꾸로 AI, 인공지능, 반도체 이런 관심이 다시 쑥으로 들고 다른 흐름으로 주도로 잡게 된다면 테슬라의 영향도 어느 정도 높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1분기까지 테슬라의 흐름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EPS 분기별 보시면 EPS 변화가 꾸준하게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2024년도 1분기까지는 좋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이 테슬라의 바닷건이 형성이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166달러 이 근처긴 한데 160, 150, 130까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떨어지면 원칙과의 비중을 야금야금 모아갈 계획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EPS가 언제쯤 회복을 하고 상승을 하냐라고 봤을 때 보시면 2024년도 2분기, 3분기, 4분기부터 즉, 2024년도 연말과 2025년도 연초에 테슬라의 분위기는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테슬라의 비중을 늘릴 구간이 2024년도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비중이 적은 테슬라를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FSD의 한 달 프로모션을 또 제공을 하면서 동시에 차량 가격까지도 인상을 하게 되면서 매출에 대한 이 부분도 신경을 쓰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으면서 FSD에 대한 이러한 힘이 고객들에게 영향이 끼쳐지고 점율까지 확대가 되고 차량 가격과 그 다음에 FSD 매출, 슈퍼차저, 로봇, 스페이스X까지 다양한 사업 시스템이 함께 매출을 일으키게 된다라면 테슬라의 주가 방향도 상당히 많이 열려있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으면서 지금 3개월, 6개월, 1년 안에 큰 수익률을 보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 큰 수익률을 보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테슬라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3월 달 수익률 결산을 내면서 여러분들께 여러분 저 지금 정리시 투자 비중, 포트폴리오, 테슬라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래서 속슬과 TQ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속슬 비중 좀 줄이고 TMF도 조금 줄이고 테슬라 좀 매매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0% 정도 되니 한 10% 이상 늘릴 필요성이라고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3월 달에 속슬을 한 400% 가까운 수익률을 보면서 두 차례 한 천만 원 정도 매도를 하게 되면서 테슬라 매수할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명언도 한번 보실게요 존 템플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식을 팔아 할 때 유일한 이유는 더 매력적인 주식을 사기 위함이다 더 매력적인 주식을 살 게 없다면 그냥 관망하고 보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매력적인 주식 테슬라가 24년도는 어느 정도 바닷건 형성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속슬의 비중을 좀 줄이고 테슬라의 비중을 좀 늘리는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0년 전에 현금 애플 엔비디아 비트코인 삼성전자 금 분당 10원 아파트의 가격을 봤을 때 현재 대조를 하자면 그보다 더 높은 수익률 맞이를 했다 그래서 테슬라 3개월 6개월 안에 큰 수익률 보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1년 뒤 3년 뒤에 높은 수익률을 보겠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이번 영상 진심으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시고요 퇴근길도 무사히 퇴근 영상 시청하시면서 안전한 퇴근 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유로 인해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제가 운영 중인 정리시 투자 카페입니다 정리시 투자 카페는요 혼자 외롭고 괴롭고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올바른 투자 방법이 어떻게 돼야 되고 멘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투자라는 자체가 실질적인 모습이 없고 규정화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실전 매매를 표를 만들어서요 할지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엑셀 자료들 실전 매매표 제공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전 매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원칙대로 매매하는 내용들 보여드리면서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실시간 정보 유가, 지수, 금리, 환율, CNBC, CNN 속보 뉴스들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하고 있으니 방향 잡고 싶은 분들 정리시 투자를 통해서 올바른 투자 방법과 공동체 의식을 갖고 싶은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쯤 방문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번 하반기도 현명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해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